오늘 마지막이에요. 지금 가면 안돼. 10년간 좀 갈게 있네. 호! 회! 오른손! 반갑다. 손! 상승! 상승! 둘! 셋! 일곱! 마이크! 양배함입니다. 여덟 음식! 수나루! 수나루! 파쿠토! 파쿠토! 파란색! 수나루! 어케께가! 머리핀 만드는 중입니다. 하람은 4명인데 1K 빌려주시고 팔아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! 저거 있죠? 한 일을 많이 하더라구요 어퀴 한 일을 잘하고 있어요 제가 열심히 했는데. 여기 너무 짧게 접어라가지고. 2015년의 지금 목표에 트레이닝 목 안 보이세요? 맞아 머리 삔 거 앞머리 머리 삔 거 앞머리 머리 삔 거 앞머리 덥죠 신나 버스 막차 대박 연습실 도착 장르 루시이 수사 바람 드레이 스타 미션 어떤가요? 평가해주세요 거의 다 다 다 다 다리와요 잠에 또 들어오는 와 멋있다 이런 걸 주다니 너무 귀엽네 너무 뜨거워 이 옆에 이거 작았어 그니까 한 두세 개 있었는데 엄청나게 좋았어 장사가 잘 된다고 생각해 그런가봐 가요시간 10분 남았어 네? 가요시간 10분 남았어 몰랐죠? 몰랐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등 미니 토끼도 괜찮은데? 감사합니다 10분 전에 바지 덮은 여정을 동료 너의 꼴을 찍어야 돼 제 꼴이요? 제 꼴이요? 롱패딩 안 해봐 있으면 자살할 거 같아요 진짜로 그냥 꼴이는 김에 한 번 더 꼴이잖아 그냥 꼴이는 김에 한 번 더 꼴이잖아 네 일단 물건 해볼래? 실실실실실실실실실 실실실실실실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둘 그래서 전학생 향명댄스구에 들어오지 않았겠어? 안녕 다음날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어 10분 전에 멘탈이 나와야지 다음 날 사랑하는 25분 지원에 출발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실까요? 헬스 수주 또 한 번 더 방문하시길 바라보고 초과 연주 공time 진짜 끝 너무 즐거워요 Uncle figura 아미나 니가 사진 모색이 예 많이 먹고 많이 크세요